2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3부에서 계속 됩니다. 아버지, 너는 어떻게 해야지? 네, 농가로 인해. 농가로 인해가 신을 동호. 농가로 인해 동맥치증. 3부에서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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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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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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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니는 할지 한참 하하하하 왜 저러는 거야? 저러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안으로 가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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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